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2차 무역 전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만일 자신이 백악관에 재입성한다면 중국에 초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현지시간 4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재집권 시 중국산 제품의 60% 관세율을 적용할지 묻는 질문에 트럼프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는 재임 중 중국과 이른바 무역 전쟁을 벌이며 2018년과 2019년에 이미 중국산 제품의 수조원 규모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사실상 중국과의 무역 디커플링을 예고한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무역 전쟁은 아니라며 대통령 재임 시절 중국과 모든 면에서 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는 첫 공식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득표율은 96%, 결과는 예상보다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경선 승리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곧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현직 대통령들의 리턴 매치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초반 13판도를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cela이 말하지 않나, 자 frase까지 내서onne이 불нь phil 제 bed을 Fantasma 실수합니다.